오늘 또 나중에 나가게 됐는데 나중에 나가서 팀이 승리할 수 있는데 보탬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. 마음 편하게 들어갔고요. 일단은 결과를 신경 쓰지 않았고 제 본능대로 열심히 충실하자 했는데 그게 또 마침 안타가 돼서 만족해요. 팀이 승리하는 데 있어서 그게 너무 기분 좋습니다. 제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또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고 열심히 좀 연습하고 준비 잘 했던 게 또 왔을 때 또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. 시태 너무 많이 컸죠. 시태 너무 많이 컸고요. 너무 예쁘고 하도 뛰어다니느라 잡아내기도 힘들어서 허리가 조금 아프네요. 오늘 경기를 보시고 많이 행복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렇게 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행복하게 저희 경기 또 하이라이트 보시고 행복하게 하셔서 한 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.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